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CNB 광주방송이 정치 개혁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정유철 기자입니다. 최근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관련자 소환과 대통령 탄핵이 유력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속속히 호남권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CNB 광주방송은 최근 지역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학교수가 모인 가운데 정치 개혁, 광주 전남 길을 못다라는 주제로 앞으로의 정치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촛불 집회부터 개헌, 그리고 정치 방향까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형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국민의 삶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뛰고 있었다. 그들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해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똑똑히 목격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분노하고 서로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우원하는 법안을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발안을 하거나 또는 그를 통과시킬 수 있는 어떤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월호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큰 적폐의 핵심은 결국은 재벌개혁이라든가 경제개혁의 불공정성이나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시각들이 굉장히 강하죠. 올해의 대선은 빠르면 4월 또는 6월 이내에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유력한 대선 후보들에 대한 패널들의 활발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특히 패널들에게 호남 그리고 대한민국이 원하는 진정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인가라는 질문에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과 겸손하고 정직한 대통령 등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후보들이 나오셔야 될 것 같고 유권자분들께서는 그거를 가려서 찍을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번 대선만큼은 인물 중심보다는 정책 중심, 비전 중심으로 선거를 하길 바란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대선만큼은 인물 중심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비전 중심으로 하는 선거를 준비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알린 촛불, 그리고 예상되는 대선. 호남의 대선 후보들이 속속히 방문하는 가운데 호남의 맨심은 어느 편을 데려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NB 뉴스 정유철입니다.